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공평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맞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카인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맞배들과 그 굳기름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굽어본다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샤아입니다 샤아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는 것 유심히 주의 깊게 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느냐 하면 그 욕기에서 보면 그 욕이 하느님께 자신을 좀 그만 봐달라고 할 때 쓰입니다 언제면 책에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좀 그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좀 자기를 집중해서 봐달라고 그러고 욕은 좀 그만 봐달라고 그러고 하느님도 참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카인을 샤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카인을 집중해서 봐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어떤 이들은 아벨은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지만 카인은 별로 안 좋은 것을 바쳐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성경 본문에는 카인이 안 좋은 것을 바쳤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 봐주셨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카인을 안 봐주셨을까 아니면 카인 스스로가 자신을 안 봐주신다고 생각했을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안 봐주고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만 봐도 주님께서는 카인을 계속 보고 계셨고 그것도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셨고 또 더 나아가서 카인의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보셨습니다 단지 카인 스스로가 안 봐주고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지 보통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는 안 봐주고 다른 사람만 봐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본당 신부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봐주고 다른 신자들만 봐준다면 문제는 그 화가 어디로 표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그 화를 동생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당 신부가 나를 안 봐주면 본당 신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신부와 주로 만나는 그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것과 관련하여 가난한 부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이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차별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해서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도 안 봐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다른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처럼 또 다른 아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도 집중해서 봐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가인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인과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잘 봐주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분노를 내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내어놓고 있는가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